지휘야, 이리 와. 개인적으로 좀 봉투 좀 찾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봉투를 먼저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 재석이 오빠야. 재석이 오빠야. 재석이 오빠야. 아, 저거 많아. 저거 많아, 많아. 3명이나 있어요. 이리 와. 아, 미치겠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얘들아, 이리 와. 야, 이렇게 애써 하고 싶어요. 아니, 이거 셋이서. 아니, 잠깐만 형, 이렇게 애교로. 아니, 셋이서 2명 괴롭히는 게 어딨다고. 자, 너희가 해. 나는 지켜볼게. 아니, 나. 우리 팀인 것 같아요. 이리 와. 진짜 맹세해요. 저 진짜 뽑았어요, 빨리. 아! 저 뽑았어요, 빨리. 아! 아, 야.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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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영아, 나오시오. 형아, 소민이 포트다. 포트다. 나, 우리 씨 나오시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됐어, 뜯었어, 뜯었어. 야, 나연이 뜯었어. 나연아웃. 나연이 뜯었어. 어, 야, 야. 나연아웃. 괜찮아? 괜찮아? 너 머리 뜯겼어요?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머리 왜 뜯어? 소민 선생님. 머리 뜯겼어. 와. 나연아웃.